아르코 미술관과 광주, 부산, 서울문화재단이 협력하여 기획된 여기다운 노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전시회는 4월 5일 금요일부터 6월 30일 일요일까지 열리며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전시는 아르코 미술관의 제1전시실과 제2전시실에서 진행되며 관람은 무료입니다 이번 전시는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서로의 다른 삶과 그 시간의 속도를 인지하기를 시도합니다 고건금, 꿈꾸는 베프, 김선환, 김은설, 김채린, 라움콘, 신수환과 신현채, 오로민경, 유다영, 아키타입 전동민, 피네건 샤논, 한영현 작가가 참여합니다 아르코 미술관으로 오시는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아르코 미술관은 지하철 4호선 해와역 2번 출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지상으로 나온 다음 약 76.5미터를 직진하세요 왼쪽으로 마로니의 공원이 펼쳐집니다 여기서 150미터 더 가시면 휠체어 경사로가 나옵니다 경사로 양옆으로 손잡이가 있으며 손잡이 끝에는 점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한 번 꺾이는 휠체어 진입로를 따라오시면 손잡이가 끝나는 부근에서 왼쪽에 공간열림 출입구가 있습니다 올라온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4미터 직진하면 왼쪽에 전시장 입구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고 그 오른쪽으로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가는 방향으로 바닥에 점자 블록이 있으니 확인해 주세요 엘리베이터 버튼은 안전상의 이유로 투명한 플라스틱 덮개가 덮여 있으며 이동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만 사용 가능합니다 덮개를 열고 동그란 버튼을 누르면 관리 담당자가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엘리베이터 탑승 후 왼쪽 방향에 층수 버튼이 있습니다 내리실 때는 타신문의 반대편으로 내려주세요 이동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면 전시장 입구 계단으로 내려가 안내 요원의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 다음 노래 전시는 아로코미술관의 제1전시실과 제2전시실에서 열립니다 먼저 지하 1층에 있는 제1전시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공간은 길이가 약 24미터로 걸어서 대략 34에서 40걸음 정도이고 너비는 약 12미터로 걸어서 17에서 20걸음 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직사각형 모양의 전시실이죠 이 전시실로 들어가는 경사로는 성인 3명이 나란히 걸을 수 있는 폭이며 양쪽 벽에는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손잡이 양 끝에는 점자 표시도 있어 이동 시 도움이 됩니다 제1전시실에서는 아키타입, 이지원, 김은설, 라움콘, 피네건 샤논, 유다영, 꿈꾸는 베프 작가의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2전시실의 크기는 길이 약 25미터, 걸음소로는 대략 36에서 42걸음 너비는 약 12미터, 걸음소로는 17에서 20걸음입니다 1층과 같은 직사각형 모양이며 오로민경, 김은설, 신수왕과 신현채, 김채린, 라움콘과 피네건 샤논, 한영현, 전동민, 김선한, 고건금, 아키타입, 이지원 작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제2전시실의 작품들을 설명하겠습니다 미술관 입구에서 탑승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오른쪽 벽면 혹은 안내데스크를 기준으로 오른쪽을 돌아보면 아키타입의 영상, 아르코 미술관 감각지도를 첫 작품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 작품은 전시실의 입구와 출구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아르코 미술관에 대한 안내사항과 유용한 정보 그리고 환영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제 전시장으로 직진 후 왼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라움콘은 큐레이터 이기현과 송지은으로 구성된 콜렉티브입니다 라움콘의 2024년작 과정의 과정은 구불구불한 물결 모양의 목재 테이블 위에 드로잉과 오브제, 영상을 담은 디지털 액자를 올려놓은 설치 작품입니다 테이블 중앙의 빈 공간에는 드로잉과 텍스트가 인쇄된 미세계천 5개가 천장에서부터 내려온 줄에 걸려 있습니다 테이블에는 총 64개의 드로잉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에는 뇌출혈을 겪은 큐레이터가 최소한의 돌봄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작한 생활용품 한 손 그릇, 한 손 장갑의 드로잉을 포함하여 관련 오브제들이 함께 나란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작업에 대한 라움콘의 대화가 영상으로 기록되어 디지털 액자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천장에 걸린 여러 장의 천에는 구불구불한 선들이 마치 미로처럼 이어져 복잡한 패턴을 만들어내는 그림이 그려져 있거나 팔이나 발이 없는 인물들이 그려져 있고 다 먹고 싶었다, 하나도 남김없이 국물을 떠먹어버리고 싶었다 바닥이 비스듬히 되어 있다 라는 문구도 적혀 있습니다 과정의 과정은 창작과 협력의 과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라움콘의 작업 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김은설 김은설 작가의 2021년 작품 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언어는 세 개의 스크린을 삼각형의 각 꼭지점에 배치하였습니다 상영시간은 21분 15초입니다 세로로 설치된 세 개의 스크린 속에서 세 명의 농인이 서로 소통합니다 그들은 말 이상의 수단, 즉 다양한 몸짓, 손짓, 표정을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이 대화는 오픈 사운드 방식으로 전시 공간에 울려퍼지며 관람객은 이 세 개의 스크린 사이에서 소통의 여러 모습을 새롭게 인식하고 농인들의 대화와 그 감정을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아키타입 이지원 작가가 2024년에 선보인 두 작품 중 첫 번째는 라운드, 라운드 테이블로 테이블과 의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시 공간의 접근성을 조사한 결과를 글자로 만들어 테이블 위에 방사선 형태로 붙여 놓았습니다 조사한 내용 중에서 자주 언급된 문구는 밝은 회색으로 덜 언급된 내용은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밝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 중에는 작품 해설의 난이도 조절 전시장 이동 동선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검정색으로 표시된 부분에는 장애인 주차 공간 및 충분한 휴식 공간 마련 여부에 대한 질문이 적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접근성과 관련된 자료 매뉴얼에서 무엇을 더 생각해 봐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전시실 모퉁이에 있는 아르코 미술관 감각 지도입니다 이 작품은 영상과 벽에 걸린 두 종류의 지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르코 미술관 이용 방법을 세세하게 설명한 이 영상의 내용은 묵자 버전으로 하판의 서류철 집계로 걸린 11장의 종이에 인쇄되어 있으며 점자 버전은 같은 방식으로 준비된 12장의 종이에 점자로 표기되어 있어 관람객이 직접 만지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움콘, 피네건 샤논 라움콘과 피네건 샤논 작가가 2024년에 선보인 작품 우리 여기서 환영받는 거 맞죠? 아닌가요?는 파란색으로 칠해진 두 개의 의자입니다 이 의자들은 세 사람이 나란히 앉을 수 있는 크기로 일직선으로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왼쪽 의자에는 만약에 전시장이 너무 넓어서 관람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이라는 문구가 다른 하나에는 이 의자에 잠시 쉬어가도 좋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의자는 관객이 편안하게 앉아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치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미술관에서 과연 다양한 몸들이 정말 환영받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유다영 유다영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총 8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첫 번째 작품, 과거는 생각나지 않고는 2015년에 제작된 가로 60cm, 세로 80cm 크기의 사진으로 거울이 달린 욕실문이 열려 있어 세면대를 비추는 모습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작품 역시 2015년에 만들어진 닿을 수 없는 으로 가로 80cm, 세로 60cm의 사진에는 8시 30분에 멈춘 벽시계가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작품, 사라진 결은 가로 30cm, 세로 42cm 크기의 사진으로 등 뒤로 올린 손과 그 손등에 묻은 작은 파편들을 섬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작품은 미궁으로 빠지는 일로 가로 120cm, 세로 80cm의 사진에는 흰 바탕 위에 심이 부러진 연필이 놓여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깊은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다섯 번째 작품은 2019년 작인 별, 강, 01-10으로 벽면을 따라 일렬로 배치된 총 10개의 액자에 담긴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가로 25.4cm, 세로 20.32cm 크기로 A4 용지보다 약간 작은 크기입니다 액자에 담긴 10장의 사진은 전체가 짙은 회색으로 칠해진 사진과 핑크 오렌지빛과 회색이 그라데이션된 두 종류의 사진이 번갈아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작품, 없었던 것으로부터의 시선은 2024년에 제작되었고 11분 11초인 영상 작품입니다 관람객은 헤드셋을 쓰고 작가가 직접 쓴 소설을 청취할 수 있으며 동시에 작가의 사진 3장이 서서히 바뀌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구름 사이로 드러난 해, 커튼의 일부, 초점이 흐릿한 캠코더를 담고 있습니다 천에 사진을 프린트해서 만든 촉감하지 않고 너를 안을 수 있는 방법 1과 2는 2024년 작품으로 관람객이 직접 만져볼 수 있습니다 촉감하지 않고 너를 안을 수 있는 방법 1은 가로 세로 60cm, 높이 36cm의 직육면체 위에 놓여 있으며 문에 들이온 커튼이 살짝 흔들리는 순간을 담은 두 장의 흑백 사진입니다 촉감하지 않고 너를 안을 수 있는 방법 2는 가로 세로 40cm, 높이 약 1.5m의 직육면체 위에 있으며 구름 사이로 살짝 나온 해가 주변을 밝게 비추는 순간을 포착한 세 장의 흑백 사진입니다 사진 속 장소들이 어디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유다영 작가는 사진이 단순히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하는 도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꿈꾸는 베프 꿈꾸는 베프는 흰색 가림막 커튼으로 원형을 만들어 두 개의 부스를 구성했고 각 부스 안에는 책상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시각장애인 타로 상담사가 점자로 된 타로 카드를 활용하여 관람객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신다면 5월 초에 아르코 미술관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엑스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02-760-4617 02-760-4617로 문의해 주세요 하지만 타로 상담이 진행되지 않는 날에는 꿈꾸는 베프가 제작한 자료집이 마련되어 있을 예정입니다 제 2 전시실에 대한 음성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로민경 오로민경 작가의 2024년 작품인 소리 뒤에 소리 넘버 2는 다채로운 요소로 이루어진 설치미술입니다 이 작품은 탁자와 의자, 다섯 대의 선풍기, 물이 담긴 두 개의 수조, 다양한 모양의 돌들과 마른 풀립들이 상호 연쇄 반응을 일으키며 각각 독특한 움직임과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탁자 위의 칼림바는 나무 상자에 부착된 17개의 금속 막대로 구성된 악기로 엄지손가락으로 막대를 튕겨서 아름다운 음향을 만들어냅니다 그 옆에는 칼림바를 연주하는 방법이 손글씨로 적힌 천 조각이 있습니다 칼림바 외에도 마른 풀이 붙어 있는 작은 선풍기 한대 나뭇잎이 붙어 있는 작은 모터 두 개 그리고 주변으로 나뭇잎과 돌 등이 놓여 있습니다 모터가 회전함에 따라 나뭇잎도 같이 움직입니다 관람객이 칼림바를 연주할 때 주변의 물체들도 움직이며 다채로운 소리와 빛을 냅니다 작가는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을 마른 풀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작품 복잡한 몸을 위한 용기와 사랑은 2021년 작으로 2024년에 재제작되었습니다 벽걸이 선반에 놓인 점자책에는 작가를 포함한 다수가 자신의 몸에 관한 생각을 담아낸 개인적 이야기들을 쓰여 있어 관람객은 점자책을 직접 손으로 만지며 내용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김은설 김은설 작가의 2024년 작품 청각장애 AI 학습 넘버 2는 10분 35초 길이의 영상으로 청각장애가 있는 인공지능이 주인공입니다 작가는 자신을 일종의 언어를 배우는 인공지능으로 설정했는데요 그래서 이 AI는 작가 본인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AI는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입술 모양을 학습하고 발음을 연습합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실패하고 또 학습하는 작가는 AI에 자신의 경험을 겹치며 동질감을 느낍니다 신수한과 신현채 신수한과 신현채 작가의 2023년 작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가는가는 8분 47초 길이의 영상을 통해 지체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인 두 작가의 협업과정을 섬세하게 탐구합니다 이 영상 속에서 신현채 작가가 신수한 작가의 휠체어를 밀어주며 엎어진 의자, 벽돌, 차량 진입 방지 막대 같은 다양한 장애물 사이를 헤쳐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작가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서로 마주 보고 앉아 작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 그리고 다양한 주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모니터 옆 벽면에는 영상의 모습을 담은 4장의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관람객은 제공된 헤드셋을 착용하고 두 작가의 대화를 들을 수 있습니다 김은설 전시실 모서리에 자리한 김은설 작가의 2023년작 진동하는 몸의 대화는 17분 10초 동안 진행되는 영상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두 명의 안무가가 서로 손을 만지고 등을 기대는 등의 동작을 통해 진동과 소리의 전달 방식을 탐구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안무가들은 의자에 앉거나 계단에 기대면서 물체를 긁고 만지며 진동이 어떻게 상대방에게 전해지는지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합니다 영상은 빔 프로젝터로 상영되며 관람객은 특별히 제작된 진동 의자에 앉아 영상 속에서 발생하는 소리의 진동을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의자는 영상에서 나오는 다양한 소리의 진동을 실시간으로 관람객에게 전달합니다 이렇게 관람객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전통적인 감상 방식을 넘어 전신을 이용해 작품과 소통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김은설 작가는 이 영상을 통해 우리 몸이 어떻게 소리와 진동을 인지하고 반응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감각적 경험이 우리와 세계를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대한 탐구를 제안합니다 김채린 김채린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총 네 작품을 선보이는데요 첫 번째 작품은 2024년 작 만져질 조각입니다 4분 길이의 이 영상 작품은 헤드셋을 착용하고 인물들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하는 다양한 소리를 헤드셋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이 영상에서 등장하는 작품들은 모두 전시장에서 직접 만져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흰색의 삼등신 눈사람 모양의 2024년 작 끌어안는 조각입니다 이 작품은 몸체는 석고로 만들어졌으며 실리콘, 귀마개와 같은 다양한 재료로 장식되어 있어 관람객이 손끝으로 각각의 재질을 탐색하며 다채로운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작품의 머리 부분에 신체 부위를 갖다 대면 따뜻한 온기와 소리로 인한 작은 진동도 느낄 수 있습니다 전시 공간의 한구석에 있는 이 작품은 납작하고 모서리가 둥근 흰색 삼각형 모양입니다 2024년 작인 쓰다듬는 조각은 관람객이 만지는 손길의 독특한 소리로 반응합니다 이 소리는 맞은편 벽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울려퍼집니다 마지막 작품은 탁자 위에 놓인 둥근 공 모양의 작품이 있습니다 2024년 작 안아서 어르는 조각입니다 연한 노란색의 이 작품은 코온 아이스크림이나 입욕제를 떠올리게 하며 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듯 흔들어 보면 특별한 소리를 들려줍니다 작품에는 작고 투명한 구멍이 있지만 사실 누구도 그 안쪽을 제대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작가의 작품들은 촉각과 청각을 자극해 감각을 깨우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라움콘과 피네건 샤논 라움콘과 피네건 샤논 작가가 2024년에 선보인 작품 우리 여기서 환영받는 거 맞죠? 아닌가요?는 이곳 제2전시실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파란색으로 칠해진 두 개의 의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의자에는 만약 전시관람을 천천히 하고 싶으시면 잠시 이 의자에 앉아있다 가세요 라는 문구와 함께 웃는 얼굴 표시가 다른 의자에는 쉬고 싶다라고 생각만 하지마 여기야 바로 여기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의자들은 전시관람 중 잠시 쉬어가는 것이 단순한 휴식이 아닌 전시 일부분임을 상기시키며 전시공간에서의 소통과 관람객의 감정, 환영받음에 대한 탐구를 유도합니다 한영현 한영현 작가의 작품은 제2전시실 중앙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작가는 사각형 탁자 위에 손으로 직접 쓴 편지들을 전시하였는데 이 편지들은 모두 유리로 보호되어 있어 직접 만지거나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편지 내용을 점자로 옮긴 책을 마련해 두었으니 관람객 여러분께서는 손끝으로 직접 내용을 탐색하실 수 있습니다 한영현 작가의 편지 속 글자는 꼼꼼하고 섬세합니다 글 아래에는 작가 본인이 직접 그린 꽃그림도 종종 보입니다 작가가 전하는 메시지 중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랑은 운명의 해라 당신의 진심이라 희망을 가꾸세요 노하여 영광을 위하여 축복을 세안을 맞아한 감사해 행복드려야 합니다 진심이입니다 한자 한자 꼼꼼히 써내려간 한영현 작가의 손편지는 그동안 우리가 잊고 지낸 마음에 따뜻한 나눔을 떠올리게 합니다 전동민 전동민 작가의 2017년 작품 광주전경은 한지에 채색된 동양화로 가로 324cm, 세로 130cm의 크기입니다 이 작품은 무등산에서 바라본 광주 시내의 넓은 전경을 담고 있으며 매우 강렬하고 다양한 색상으로 채색된 인상적인 풍경을 보여줍니다 작품이 왼쪽은 지푸른색으로 여름을 나타내고 오른쪽은 붉은색과 황금색 톤으로 가을을 나타냅니다 배경에 그려진 하늘은 생기 넘치는 녹색에서 부드러운 황금색으로 변하며 아침이나 저녁 시간을 연상시키는 색조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중앙에 펼쳐진 도시 풍경은 빨간색을 비롯한 여러 색조의 건물들이 모여 있어 마치 멀리서 바라본 도시의 모자이크처럼 보입니다 정경에는 숲을 이루는 나무들이 집단을 이루고 있으며 오른쪽에는 마치 단풍이 든 것처럼 붉은색 계열의 나무들이 왼쪽에는 마치 여름을 나타내듯 푸른색 숲이 있어 대조를 이룹니다 그림의 오른쪽 아래에는 붉은 잎사귀 패턴의 나무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고 이는 가을의 따뜻한 색감을 나타냅니다 중앙 아래쪽의 풍경은 노란색과 어두운 색이 어우러져 바위 산에 튼튼하고 강한 모습을 전달합니다 김선환 김선환 작가의 2022년작 무등산입니다 가로 60cm, 세로 40cm인 동판으로 이 동판 안은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산의 형상을 묘사한 것 같습니다 산의 정상부는 밝은 황토색으로 산 아랫부분은 강렬한 대비를 이루는 검은색과 어두운 갈색톤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빛반사와 그림자를 통해 산의 질감과 윤곽이 강조되며 산의 다양한 능선과 경사면이 세밀하게 드러납니다 이런 표현 방식은 산의 웅장함과 동시에 섬세한 디테일을 강조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건금 고건금 작가의 2023년 작품 나는 나를 기대합니다는 15분 40초의 영상으로 노들야하게 노들 버티는 몸팀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 작품은 발달장애인 11명과 비장애인 3명이 함께 출연해 바람과 강물, 새와 풀벌레 소리가 어우러진 자연에서 둥글게 서서 춤을 추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같은 움직임을 하지만 각자 시작하는 시간이 달라서 춤의 감각이 서로 조금씩 다르게 표현됩니다 그들은 주먹진 손을 가슴 앞에 모았다가 터뜨리듯 펼치기도 하고 손을 좌우로 흔들며 앉았다 일어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소리를 내거나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에 맞춰 반응하기도 하고 호미로 아스팔트를 긁거나 두드리며 다양한 소리를 탐구합니다 영상에는 돌이 강물에 떨어질 때 나는 소리 자갈을 밟을 때 나는 소리 등 다양한 자연의 소리가 담겨 있어요 관람객은 헤드셋을 통해 이 소리를 듣고 소리에 몰입하여 감각을 깨울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하려고 고권금 작가는 4개의 뜨개질 방석을 준비했는데요 이 중 3개는 관람객을 위한 의자에 놓여 있고 나머지 하나는 전시장 한쪽에 전시된 아스팔트 조각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 아스팔트 조각은 영상에 등장한 것으로 기둥 옆에 놓인 무릎 높이 상자 위에 전시되어 있어서 관람객들이 직접 만져볼 수 있습니다 아키타입, 이지원 작가 전시를 다 보고 출구로 향하시면 1층에서 만났던 아키타입의 아르코 미술관 감각지도를 한 번 더 만나시게 됩니다 이 영상에는 출구 방향과 아르코 미술관 시설 안내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아르코 미술관의 여기다운 노래 전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시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02-760-4617 혹은 arkoevent at arko.or.kr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 unrevous Reveal 아르코 미술관 아르코 미술관 아르코 미술관 아르코 미술관 아르코 미술관 그러면 아르코 미술관